이 몸이 사는 곳을 모르는 겐가? 이런 이런 지금 이 몸이 사는 곳을 모르는 겐가? 내 고향이군을 자꾸 모르는 겐가? 나는 섬유산 키즈의 사이도가 연결 시작! 이 보수룡과 노아버죽이 됐어? 나는 깊은 산속에서 사부님이랑 같이 살며 보수를 배웠지 아, 사부님 가르쳐주는 건 없으면서도 깜빡한 손주예요 그 집에서 말 못할 사부를 치고는 밖으로 뛰쳐나오고 말았지 역시 밖으로 나오면 재미있던데 재미없는 꼬맹이도 만났고 말이지 설명은 잊지 말고 내 실력을 보여줄까? 조금 더 열심히 가고 말이지 저에게는 나중에 가고 있는 일을 할까?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가고 말이지 저에게는 나의 가고 있는 것과 제가 한 번 더 열심히 가고 말이지 저는 더 열심히 가고 있는 것과 어느 날에 이끌어 저에게는 나의 가고 있는 것과 그래서 저녁은 공간에 많은 걸 좋아던 것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린 아케인 리브의 끝으로 향했었네. 검은 마법사는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강한 존재였지. 서전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전투 중에 모두의 영혼이 자네 대적자에게 모였고 그 힘으로 검은 마법사를 물리칠 수 있었지. 그렇게 세계에는 고대하는 평화가 진짜 많다. 하지만 검은 마법사의 소멸은 생각지도 못한 거로대한 미병의 압심. 초혈자의 탄생과 함께 우승을 감추었던 고대신의 성지가 출몰해야지. 신의 도시 세르니옹. 그것으로 신의 책임을 꿈꾸는 자들이 속속들이 물려든기 시작했다네. 기획은 아케인의 빛을 배워드하며요. 그대한 realise – 아들라와 함께 우승을 부르른 것보다 그의 전투지에 출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욱더 없는 예정 속에서 놓고 살아가고 빠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형이 시작할게야 우리는 새로운 위험에 맞싸야 합니다 세계 평화를 숨어하기 위해 매물 연합이 다시 추락하며 영원杯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